의왕 도시공사가 추진한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감사원이 지난해 말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각종 비리로 인해 380억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 하기동에 있는 백운밸리 복합 쇼핑몰 부지입니다. 총 면적이 10만여 제곱미터로 의왕 도시공사가 1,800억 원을 받고 지난 2016년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용도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모든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해 헐값의 토지 매각가액을 결정했고 그 결과 211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의왕 도시공사는 B업체와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세대당 36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도시공사들이 지급한 분양 대행 수수료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마저 B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B업체에만 총 170억 원의 이익을 안겨줍니다. 이를 포함해 8건의 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고 의왕 도시공사는 백원별리 조성 과정에서 38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비의 행위는 결국 의왕 시민들이 385건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항이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장악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라는 것을 감사원은 의왕시에 비리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